전 Ultimate 산하의 숲속 피부 관리질 ASM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레스트 스킨케어 샷 주인 선호입니다. 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여기 포레스트 안에서만 고객님들의 자연 피부 치유를 위해서 자연 연구만을 해왔고요. 이 포레스트 숲속 밖으로 나간 적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너무 늦었죠? 그래서 약초를 조금 깨우느라고 저희는 바로바로 깬 약초만 쓰거든요. 바로 깨야지 자연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효과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하루에 한 분만 예약을 받고 있고 바로 직전에 약초를 껴와서 그거를 고객님께 관리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가격이 비싼 이유도 이거가 조금 있거든요. 아 아까 전에 제가 오기 전에 TV에 나오는 거 보셨나요? 네 저기 보셨죠? TV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제가 아직은 10년 동안 이 포레스트 숲속 안에 살고 있거든요. 작아지 않고 그 이유가 10년 동안 쌓아놓은 숲속의 정기 이게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숲속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속삭이는 이유도 크게 말을 하면 열심히 쌓아놓은 정기가 빠져나가거든요. 말할때마다. 네 그래서 속삭이고 있는 거니까. 제일 틀리시죠 그래도? 네 그래도 중련이 돼서 크게 크게 잘 말해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코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건데 뭐 아시다시피 되게 진환경적으로 자연의 힘을 빌려서 피부기어 치료를 해드리는 코스예요. 아 뭐 좀 목마르시나요? 어 제가 생각도 못하고 설명부터 했어요. 네 다른숍같은 경우에는 모차나 음료를 많이 대접하는데 저희는 요즘에 알로에 아이스크림이라고 제가 직접 알로에를 바로 뜯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제조해서 드리거든요. 네 조금 다른숍과는 다른 차별점을 뒀어요. 알로에 아이스크림 대접해드릴까요? 네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어 아 о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그러면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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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가 손으로 위핑을 칠 수가 없으니까 TV 다음으로 쓰는 제 전자 기기에요. 네. 이거 밖에 없어요. 이것만 써요. 네. 그러면 바로 클렌징 해드릴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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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조금 느낌이 몽글몽글 포근포근 하시죠. 네 일단 오늘 아침에 짠 젖수젖으로 만든 거예요. 네 이제 마무리해드릴게요. 네 이거는 제가 직접 담근 소주 스킨이에요. 소독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소주를 직접 담가서 스킨으로 만들었는데 수중에 나와있는 알코올들은 아무래도 억지로 만든 거다 보니까 안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알코올도 다 직접 만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아이예요. 한번 맛보실래요? 입 벌려주세요. 맛이 괜찮죠? 딱 드셔도 되고 발라도 되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발라가지고 닦아드릴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알로에 마사지 해드릴건데 저희 스킨케어 샵에 아주 핵심적인 코스에요. 알로에 제가 이 숲에 들어왔을 때부터 같이 키운 같이 자라온 그런 알로에거든요. 저도 여기서 10년 됐고 알로에도 10년 부근하이어서 아주 좋은 성분들 좋은 기운들이 농축되어있어요. 다 잘라가지고 가져올게요. 바로 마사지 해드릴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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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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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알로에 마사지 해드릴게요. 조금 끈적끈적하실 수도 있는데 되게 좋은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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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5, 5, 5, 4, 6, 7, 8, 9, 10, 10, 11, 12, 13, 12, 13, 14, 13, 14, 15, 17, 18, 18, 19, 19, 20, 19, 20, 29, 19, 19, 20, 20, 20, 21, 20, 21, 20, 21, 20, 21, 21, 20. 이거는 아까전에 재치해온 약조로 만든 약조팩이에요 피부에 진짜 좋은거니까 마무리로 발라드릴게요 바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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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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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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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조금 기다리실게요. 네, 잠깐만 계세요. 네 이제 마무리 해드릴건데 핸드폰 소리가 들렸다구요? 진동소리? 뭐지? 저는 핸드폰 없는데 다른 옆방 순면실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자고 계시는 고객님 거 아닐까요? 저는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네네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면 끝인데 그냥 바로 집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숲의 향을 느끼면서 소리를 느끼면서 주무실 수 있는 숲면실이 준비되어있어요 네 거기서 쉬다 가셔도 돼요 그러면 저는 또 내일 다른 손님들 준비로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오늘 만족스러우셨나요? 기분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잘 자고 좋은 꿈 꾸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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